안녕하세요. 함께한 수록정도 배경권주는 정답학정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기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기출 학습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고2 학생이건, 고3 학생이건, N수생이건, 기출은 누구나 풀어봐야 되는 거니까, 누구나 다 해당하는 얘기가 될 거고, 일단 기출 학습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개념은 잘 듣고 있죠? 개념은 지금 열심히 듣고 있어야 돼요. 자, 개념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기출을 푸는 건 정말 무모한 짓이야. 자, 그래서 개념과 같이 기출을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자,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기출 학습법. 일단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건데, 자, 그 이전에 제일 중요한 거, 머릿속에 꼭 넣어놔야 될 거. 반복해야 된다. 여러 번. 기출은 무조건 여러 번 푼다. 한 번, 두 번, 아, 이건 기출 푼 거 아니다. 자, 최소한 세 번 이상의 기출 학습을 해야 된다. 기출은 정말 세 번 이상 풀어봐야 돼요.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이제 시작을 해볼게. 자, 세 번 이상 우리가 기출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원별로 개념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기출을 푸는 거야. 그 단원의 기출을. 그래서 1단원로 개념을 공부했어. 그러면 1단원의 기출은 어떻게 나왔었는지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원 개념을 공부하고 기출. 개념 보고 기출. 이 순서대로. 왜냐하면 아직 머릿속에 남아있을 때 빨리 풀어봐야 돼.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그때 기출을 풀어봐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2단원도 마찬가지로 개념하고 기출 풀고. 3단원 개념하고 기출하고. 4단원 개념하고 기출하고. 그래서 첫 번째 풀 때는 개념 공부하고 바로 기출. 이런 식으로. 개념 공부하고 그 개념이 어떻게 기출에 적용이 됐는지. 그러니까 2, 3단원 같은 경우에는 개념 학습을 하고 나면 기출이 그래도 웬만큼 다 풀릴 거야. 근데 1단원, 4단원은 조금 우리한테 상처를 주는 부분이 있어. 자, 1단원, 4단원. 조금이 아닌가? 많이 상처를 주나? 화학식과 몰, 그리고 양적관계. 1단원의. 그리고 4단원의 중화반응. 이런 파트는 약간 개념을 공부하고 나서 기출을 풀었을 때 조금 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려. 근데 그 부분은 알아두고. 근데 그 시간 걸리는 걸 하필 1단원에 좀 넣어가지고. 화학식과 몰이나 그 양적관계는 좀 한 3단원 정도로 뺐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교육과정에 보면 이게 좀 1단원에 들어와서 우리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좀 상처를 많이 주는데. 어찌됐건 일단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걸 좀 알아두고. 그리고 나서 2단원, 3단원은 그래도 공부하다 보면 좀 나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화학을 약간 난 노베다라고 하면 2단원, 3단원을 먼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1단원, 4단원을 하는 게 좀 맘상이 덜할 거야. 자, 그런 단원 순서 조정도 추천을 좀 드려요. 처음에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자, 근데 뭐 고3이나 N수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이미 해봤으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개념을 보고 개념을 듣고 기출을 쭉 풀어보는 순서대로 이렇게 처음에는 진행을 하세요. 처음에 기출은 개념 듣고 기출. 이 순서야. 자,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두 번째 기출을 풀 때는 반대로 하세요. 기출 문제를 단원별로 쫙 풀어. 쭉 풀면서 다 보진 않아도 되지만 내가 어느 단원 기출을 풀었는데 거기에 잊혀진 게 있을 거야. 사람 잊혀져. 시간이 지나면 내가 개념 학습을 했다 하더라도 잊혀지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먼저 단원별로 기출 문제를 쭉 풀면서 이 단원 좀 잊혀졌는데 그럼 개념서를 다시 보는 거지. 순서를 반대로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개념 듣고 단원별로 기출을 쭉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단원별로 기출을 쭉 풀면서 잊혀진 부분의 개념을 다시 한 번 복습해서 다져놓는 거야. 그래서 개념과 기출은 계속 병행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순서를 바꾸면서 두 번째 이렇게 한 번 기출을 통해서 쭉 풀어보시고 자, 틀린 기출이 있을 거예요. 틀린 기출은 뭐 당연히 다시 풀어야겠지. 근데 그거 말고도 찍은 거 있어. 자기가 찍은 거 체크해놔야 된다. 체크해놓고. 자, 그리고 시간 많이 끊은 거. 너무 시간을 많이 들었다. 한 문제에 막 5분 이상 끊었다. 그런 것들은 다시 한 번 풀어서 다시 한 번 여러 번 풀어서 시간을 계속 줄여놔야 돼. 자, 틀린 문제, 찍은 문제, 시간 끈 문제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풀어야 되고요. 특히 화원 같은 경우에는 양적관계, 중화반응, 그리고 기체, 혼합기체 해석이나 그런 기체 양론 문제들이 있어. 자, 그런 주제들은 여기다 5번이라고 써놨지만 무조건 5번? 미니멈이야. 5번 이상. 더 풀어도 전혀 해가 안 돼. 전혀 해가 안 돼. 여러 번 푸세요. 진짜 5번 이상은 풀어봐야 될 거야. 양적관계, 중화반응은 어차피 1년을 목표로 해서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5번 이상 푸시기를 이거는 추천이 아니라 그냥 좀 강요하고 싶어. 강요. 그래야 좀 패턴이 보인다. 이게 양적관계, 중화반응은 있잖아. 다른 거 2단원, 3단원 같은 경우에는 개념 듣고 거의 그냥 바로 풀릴 거야. 그런데 양적관계, 중화반응은 문제를 풀면서 기출문제를 풀면서 한 문제, 한 문제 좀 곱씹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단서를 줬을까? 이 자료는 뭘 물어보는 걸까?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풀다 보면 아, 이 숫자의 의미가 이거구나. 이 자료는 그래서 준 거구나. 내가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뭔 말인지도 몰라서 이게 어떻게 활용한지도 몰라서 우왕좌왕하게 돼. 누구나 그래. 누구나 그래. 진짜 누구나 그래. 그런데 여러 번 풀다 보면 아, 이게 이 뜻이구나. 라는 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비슷한 형태가 이제 기춘에는 어차피 반복이 되는 부분이 많아. 그래서 그 부분이 나왔을 때 캐치를 해서 그렇게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 그래서 양적관계, 중화반응은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다섯 번 푸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풀 때부터는 약간 시간이 좀 걸려도 되니까 생각을 좀 하세요. 좀 의미를 곱씹어보면서 그렇게 해야 실력이 좀 팍팍팍팍 늘 거야. 그래서 양적관계, 중화반응은 그렇게 시간을 좀 소모하더라도 다섯 번 이상은 풀어줘야. 그래야만 이 패턴이 좀 잡힐 거예요. 자, 기출은 그래서 이렇게 개념 보고 기출보고 또 기출보면서 개념 보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 지급 문제, 시급 문제, 시급 문제, 그리고 중요한 부분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렇게 기출은 여러 번 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언제나 모의고사 형태는 이 다음이야. 기출이 어느 정도 잡힌 다음에 그리고 나서 문제 패턴이 익혀진 다음에 언제나 모의고사 풀어야 실력이 조금 더 향상이 되는 거지 기출 제대로 풀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이거 진짜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안 푼 거야. 절대 안 푼 거야. 절대 안 푼 거야. 기출 정말 세 번 이상은 다 푸세요. 그리고 나서 언제나 모의고사 가는 거야. 그래야 기출 학습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출 학습범 선생님이 이 영상 찍으면서는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건 반복. 여러 번 반복하자. 여러 번 반복하자. 자 그래서 기출 이제 어떻게 선생님이 강의를 좀 찍어놨는지 그 강의 설명을 좀 드리면 선생님이 개념의 정답이 올해 이제 작년에 하고 조금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지. 개념편, 문제편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 있고 이 문제편이 작년에 기출의 정답 따로 나눠놨던 거를 개념의 정답에 합쳐놨어요. 자 그래서 문제편만 보면 456문항이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어. 456문항 많은 문제죠. 자 총 39강인데 39강으로 이미 다 찍어놨어. 선생님이 열심히 찍었어요. 겨울에 진짜 하루도 안 찍고 주말까지 다 해서 빠르게 학습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내가 더 빨리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강의가 안 올라와서 기다리는 거 그거 좀 미안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1월 달에 진짜 커피 터지면서 찍었어. 그래서 이미 완강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속도에 이미 완강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속도에 충분히 맞춰서 자기 계획 세운 거 그거에 맞춰서 공부하면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들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적관계 중화반응은 선생님이 문제 푼 거를 보는 게 그냥 필수야. 필수야 필수. 처음에는 진짜 그 개념이 양적관계 중화반응은 잘 안 잡히거든요. 문제에 딱 들어가면 무슨 말인지 몰라. 뭘 물어보는 건지 이 자료는 어디에 쓰이는 건지 그게 잘 몰라. 그리고 표나 그래프 또 그림 같은 거 있지. 그런 거 해석하는 방법도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강의를 진짜 참고해야 돼요. 1단어 4단어는 진짜 꼭 들어야 되고 2단어 3단어는 그것도 들어야 돼. 왜냐하면 잘 풀릴 거야. 2단어 3단어는 풀릴 텐데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보여주는 스킬들이 있을 거야. 그 스킬들을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약간의 시간을 줄여줄 거야. 2단어 3단어는 약간의 약간의 시간. 근데 그 약간의 시간이 우리한테 너무 소중하잖아. 그게 모이면 클 거 아니야. 그래서 1단어 4단어 필수 2단어 3단원도 볼 것. 볼 것. 그렇게 선생님이 이미 다 찍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개념 듣고 문제 풀고 개념 듣고 문제 풀고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문제 풀고 개념 들을 때도 이 강의를 꼭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기출학습법의 주제 두 글자야. 두 글자 뭐라고? 반으로 시작해. 복으로 끝나. 반복이야 반복. 여러 번. 여러 번 반복. 여러 번 반복인데 교재 구성도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자 여기 우리 개념의 정답 보면 문제편과 오답노트 이 부분이 이제 기출 문제에 관한 부분인데 자 이 부분 선생님 뭐 교재 활용법에 이미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ASMR 장난 아니야. 문제편 교재에 보면 기출 456문항이 한번 실려있고 그리고 나서 반복이 주제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뒤에 가면 다시 한번 한 번 더 풀 수 있게 다시 한번 실려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으로 일단 두 번을 풀 수가 있어. 그래서 개념 듣고 문제 풀고 개념 듣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기출 한번 쫙 풀어보면서 개념 확인하는 그 기본적인 두 번을 이 책으로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 찍은 문제, 시간 끈 문제 이런 것들은 세 번 이상 풀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양쪽 관계 중화반은 그 다음에 기체학론 이런 것들은 다섯 번 이상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또 만들어 놓은 게 이 오답노트죠. 아니 사람들은 다 알아. 자 이 오답노트의 특징은 뜯어진다는 거지. 절치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풀어봐야 되는 문제들 여러 번 풀어봐야 되는 문제들 다 뜯어서 자기의 연습책, 스프링 연습장 하나 사서 거기다가 붙여놓고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풀고 그리고 다 되면 그것도 이제 찢어버리고 찢어버리고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 자 그래서 오답노트까지 해놨으니까 기출의 주제는 반복이라고. 반복인데 정말 다섯 번 이상, 열 번이라도 풀 수 있게 책 구성을 다 해놨으니까 꼭 이거를 잘 활용해서 여러 번 푸세요. 기출이 다 돼야. 그리고 엔제, 모의고사 형태 그리고 가는 거야. 자 근데 이 형태가 이제 다 되고 나면 같이 병행하는 교재들도 선생님이 다 만들어 놨잖아. 자 워크북. 워크북은 이제 12주 분량으로 만들어 놨고 단원별로 딱 매일 열 문제씩 풀 수 있게 구성을 해놨어요. 12주 분량으로. 처음에는 단원별로 그리고 나서는 전범위로 그렇게 풀 수 있게 기출 교재를 다 풀고 나면 그렇게 반복할 수 있게 해놨고 자 그리고 처음에는 시간 관리를 다 풀고 나면야 자 다 풀고 나면 이 워크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단원별로 정리하고 모의고사 형태를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개념 1, 2 모의고사는 12문제짜리 2페이지까지 시간 연습이야. 이때부터 이제 시간 연습을 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총 30표로 돼 있으니까 개념 1, 2 모의고사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훈구단은 이거는 개념. 중요한 개념들.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쭉 단원별로 뭐가 중요했지 뭐가 중요했지 잊혀진 것들이 있을 거야. 자 그런 것들을 자기 손으로 쓰면서 반복할 수 있게 해놓은 거니까 자 이거 훈구단까지 반복을 해주면 기출을 내가 이제 익힌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다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제하고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자 그래서 정말 파악 공부를 시작할 때 개념을 듣고 나서 기출을 어느 정도 잘 풀었냐. 이게 정말 자기 점수에 영향이 클 거예요. 기출은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반복이야. 정말 반복을 통해서 기출을 익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번역 모의고사나 엔제 이런 것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꼭 기출 정복하고 그리고 자기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또 1년 동안 같이 열심히 달릴 테니까 자 정답길만 걸읍시다. 이거는 쌤 글씨야. 열심히 내가 정성을 담아서 쌤 글씨예요. 자 1년 동안 쌤이랑 같이 정답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들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